신기해? 신기해 수현여상? 미술적이다 그.. 네.. 에신 리벨 하시고.. 어.. 요.. 요.. 요렇게.. 가까랑.. 아잇 재밌어? 야 할머니 이러고 운동하면 되겠다 야 내가 운동하겠다 한솔아 통역해줘야지 할머니 20분동안.. 한솔이야 이렇게 막 바르나? 나도 불러와 집들 진짜 이쁘네 여기는 아잇 그라시아 엄마 한번 먹어봐 그라시아스 어 향이 있다면서요? 향이? 개피향? 응 개피향이다 맛있어? 레고스타 아 뭐냐? 그게 오르셨달 달라고 나 산지 찍으려는 줄 알았어 맛있어? 이것도 개피향이라서 맛있다 맛있어? 응 맛있지? 나 지금 치킨가네 이제 치킨가라고 맛있다 맛있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님의 타보기 탁코데트롬뽀 그리고 탁코데트롬뽀 지금 메시코의 첫 장소 그래서 지금 이리와서 여기가 가장 좋은 맛을 엄마 탁코데트롬뽀 스파니언니 탁코데트롬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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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러 갈거야 진짜 너무 맛있어 엄마 오면 제일 먼저 데려갈라고 했어 너무 맛있어가지고 처음 먹어봐 처음 먹어봐 탁코데트롬뽀 탁코데트롬뽀 탁코데트롬 탁코데트롬뽀 탁코데트롬뽀 근데 엄마가 탁코데트롬 탁코데트롬 엄마 고수 싫어하잖아 고수 빼달라고 해야되나 고수 고수 고수가 진짜 맛있어 엄마 한번 먹어봐 처음에는 조금 역해서 못 먹었거든 그 냄새가 근데 고수가 어떤 음식이 있느냐에 따라 조금 맛이 달라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 탁코데트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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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보는 멕시코의 자랑이지 여기 그럼 뭐 이렇게? 국가를 먹으라고 아, 여기 한 번에 먹으러 왔어요 한 chef 여기가 한국에 왔어요 여기가 한국에 왔어요 여기가 한국에 왔어요 네 만약에 왔으면 엄마가 왔어요 아, 오케이 한국도 먹거리가 많다고 그러는데 여기 멕시코는 먹을 게 진짜 많아요 여기도 사정하겠다 이제 엄마 스쳐 적응 됐지? 지금 돼 가 이제 안 졸려? 한국 안 졸려 지금 한국에 몇 시나? 아침 9시니까 우리 엄마가 정말 잘 지냈어요 네? 근데 지금 잘 지냈어요 지금 잘 지냈어요 한솔이 뭐해? 아, 우리 왜 점잘한 소리? 한솔이 저거 하느라고 지금 한솔이 지금 놔둬요 한솔이 지금 놔둬요 태경, 제 형님 우리 엄마가 말할게요 왜? 그가 먹는 탁구 그가 말할게요 그가 말할게요 엄마 엄마 어, 일어났어? 아직 자는 거야? 응 어디 나왔나? 벌써 어디 가는 거야? 나 제삽 놀러와서 수영장 놀러 가려고 그 아침도 안 먹었겠냐지? 아, 이제 막 일어났어 야, 춥나? 안 춥나? 여기 오늘 따뜻해 지금 우리 타쿠 먹으러 가는 거야 여기 멕시코에서 제일 유명한 타쿠 제일 맛있는 데네 아, 타쿠 먹으러 가? 미술적이다 미술적이다 고기같아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응, 저렇게 한다 아, 궁에다 굶어? 어, 궁에다 이렇게 돌려가서 굶는 거야 응 아, 궁에다 이렇게 돌려가서 굶는 거야 아, 궁이 다 맞았다구다 여기 고기를 부어줘야 돼 여기 고기를 부어줘야 돼 여기 고기를 부어줘야 돼 응 그래서 많이 먹으면 다 먹을 거야 아니 이거 있지, 엄마? 이거 라임 있잖아 여기 뿌려 먹으면 맛있다 콜라를? 어 콜라를 시큼하지 않아? 아니, 시큼해, 달지? 먹어봐 아, 컵을 해줄게 어, 여기 컵 없어 아니, 컵 없어? 너 아이 봤어, 아키 아키 와, 아파 아, 아파 아, 아파 이거 엄마 고수야, 이게 고수 아니, 이거 한 번 먹어봐 일단은 먹어봐 조금만 넣어 우리 마시고 이 소스를 넣어야잖아 소스 어디에 있는 artery borrub기 policwid 너 물고기를 네 사람 우리 옆 Leonard 아뽑 야 karma vio 그 표시올을 하니? 너는 몇 가지? 네, 뭔가 그걸로 gosto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다른 것 같다 맛난 조금 더, 좀 더 Hungary 먼저? 맛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어 해체 동일한 것 같다 근데 인사들은 이렇게 또르띠아가 다 이렇게 많이 터져. 처음에 이래. 아, 우리 사실 먹으니까 아네. 이게 진짜 나 이거 여기를 엄마가 처음으로 데리고 싶어. 너무 맛있어갖고 이 집이. 엄마 이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돼. 손 또 하려고 많이 안 했어. 어,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다 터져. 이렇게 잡아야 돼. 그만, 스피러.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올려야 돼, 이렇게. 왜 이렇게 해? 마노, 엄마 저기 손가락. 손가락 어떻게 해? 싱가락. 엄마 여기 감자 먹어봐라. 감자야? 감자야, 납작 감자. 우리 감자. 감자 맛있지? 한술 먹어봐야 돼. 아이고, 잘 먹네. 한술 너무 이쁘게 잘 먹는다. 엄마, 여기 음악 어때? 응, 한술 하나 먹고. 너무 이쁘게 잘 먹는다. 너무 이쁘게 잘 먹는다. 너무 이쁘게 잘 먹는다. 너무 이쁘게 잘 먹는다. 이게 엄청 오래된 음악이래, 여기 멕시코에. 아우, 맛있다. 맛있지? 이거 우수이 맛있네. 아, 시, 시, 이렇다. 너무 맛있다. 더 맛있어? 네. 네. 와, 엄마 소스를 되게 과감하게 도전을 한다. 한번 먹어보네. 이건 괜찮은데. 그래서 맛있어. 이것도 아까처럼 엄마, 그렇게 싸먹으면 돼. 아, 싸먹는 거야? 어, 이것도 아까처럼 이렇게 소스 뿌려가지고. 어때? 맛, 이거 맛있어. 맛있지? 맛있지? 이게 느끼하지가 않아. 이게 약간 삼겹살맛 나. 응. 맛있어. 어, 맛있어. 감칠맛 나지? 어, 맛있어. 이 집고기 먹는건 양념의 회집이라고 하잖아. 맛있어. 이 집고기 먹는건 양념에 회집이라고 하잖아. 이거하고 잘 어울린다고 하잖아. 그치? 어. 여기하고 잘 어울리는다. 이게 음식들이 중합이 너무 잘 맞아. 아보카도 크림같지? 별 맛은 없어 그냥 약간 버터같아 크림같아 맛있지? 고기랑 같이 굽더라고 파인애플은 고기랑 같이 굽더라고 여기 멕시코 사람들이 되게 맛있는 음식 많이 먹어 자는거 보느라고 엄마가 지금 멜렐라 까라데 한솔 이렇게 아하 이쁘게 하라니까 사진 너 얼굴 똑바로 해라 하나 둘 이쁘게 하나 둘 셋